지금 시작합니다. 들고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당장 공급할 물량이 그렇게 또 많지가 않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돌파구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3기 신도시도 양이 많을 것 같지만 아주 작아요. 2기 신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서울 수도권에 서울에 있는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하려고 했더니 굉장히 그린 탄소나 이런 좋은 산소를 마셔야 된다는 서울 시민들 때문에 그게 해제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했을 때 지금 생각 공급이 2022년도에는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양주회를 들 수가 있어요. 양주회 지금까지 그냥 너무 제일 멀어요. 양주 신도시가. 그냥 멀리 있으니까 지값이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올라. 분양도 안 돼. 또 그래서 미분양이 많아. 그러니까 어? 또 지값도 안 올라. 그래서 그랬는데 사회자는 이번에 올랐어요. 양주가요? 예예. 왜 올랐는지 알아요? 아니요. GTX 신호선이 들어가니까 강남까지 그냥 금방 오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금방 오지. 지하철 체로선 들어가지. 자유로까지 연결돼 버리지. 역시 교통이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그 먼 양주가 많이 올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번에 조정대상구역으로 묶어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올라 버렸어요. 그것을 보면서 사회자는 뭔 생각나요? 멀리 있으면 땅값이 싸요 비싸요. 상식적으로는 좀 저렴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 제한구역도 아니야. 그러면 조금 멀리에다 신도시 만들면 크게 만들면 땅 싸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네요. 땅 싸게 사고. 그러면 누가 분양이 어렵잖아요. 그럼 분양 되려면 어떻게 하냐. 방법은 이번에는 수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다 GTX 신호선만 들어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크게 좀 멀리에다가 적당히 멀리에다 싼 땅 사가지고 GTX를 A, B, C, D, E, F, G, H, I, J, K, L, N. 이렇게 교통을 좀 GTX 좀 넣고, KTX 넣고, 또 전철 넣고, 미리 발표와 함께 신도시를 만들면 그냥 음에 좋네 그러고 너도라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갈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공급을 좀 늘리기 위해서 이제 거리가 좀 멀어지더라도 교통편을 좀 개선해준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바로 만나볼까요? 시장 사로잡을 3기 신도시 돌파구 될까? 2021년 하반기 사전 청약을 앞둔 3기 신도시에 주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마련한 대책인데요. 이 사업 기다리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여기에다가 이 문 대통령도 주택 공급에 좀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을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3기 신도시에 입성을 할 전략 어떻게 좀 세워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입성을 한다는 것은 3기 신도시가 2기 신도시보다 그 안쪽에 있다 보니까 인기가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3기 신도시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 가점이 굉장히 높아야 될 거예요. 지금 청약 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약 2,700만 명 되거든요. 그리고 1순위가 거의 순위가 높은 순위가 1,50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3기 신도시는 세대수는 몇만 세대 안 돼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세겠어요, 안 세겠어요? 엄청 셀 것 같아요. 다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아무래도 너도 나도 전라도 너도 나도 다 올 것 같아요. 와서 경쟁력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가려면 어쨌든 누구나 그 지역에 가점 제도가 있어요. 점수를 높이는 것이 최고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어떻게든지 입성만 하면 난 참 행복한 사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가점을 좀 채우고 또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신중하게 공부해 보시고 분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키워드 바로 만나봅니다. 건설 경기 회복 신호탄, SOC 예산 어디에 쓰이나? 국토부의 2021년도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4,636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특히 이 부동산 시장은요, SOC 예산이 어디에 쓰일지 아무래도 가장 주목이 될 것 같거든요. SOC 예산의 확대가 침체됐던 건설 경기가 반등을 할 수 있는 이런 신호탄이 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SOC가 제일 중요해요. 뭐든지 도시 개발을 하려면 도로, 철도, 항공, 전기, 상하수도 이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도시나 우리나라가 세계의 리더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SOC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보고속도로를 뚫고서 우리나라가 발전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 남쪽으로는 7플러스 9입니다. 7개를 내리고 9개를 옆으로 가로로 세워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고 철도는 5플러스 7입니다. 밑으로 5개, 옆으로 7개를 늘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SOC를 늘린다는 것은 그것은 곧 우리나라 건설 시장을 조금 확대시킨다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양주에 GTX 넣었더니 그중에 새 바람이 불어버려요. 그래서 SOC 하나가 그 주변에 희망을 주는 거거든요. 발전의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단은 전 세계가 서브프라임 이후에 어려웠었잖아요, 사회자는. 그걸 살리기 위해서 뭘 했느냐. SOC를 많이 한 거예요. 영국 같은 경우도 SOC, 건설을 살리면서 부동산 값이 상승하면서 그 IMF를 탈출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SOC를 늘린다는 것은 국가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겠네요. SOC가 좋아지면 산업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정말 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SOC 예산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요. 건설업 매출이 400조를 첫 돌파를 했다고 해요. 이게 다 SOC 예산 증가 덕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건설업도 조금 숨통이 트이고 활발해지고 우리나라 전체도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SOC가 좋아지면 건설업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다 또는 관공사가 하나 들어온다 또는 그곳에 SOC가 들어오면서 대기업이 하나 들어온다 했을 때 고용 창출이 또 많이 늘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없던 곳에 도로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이 못 들어갔었는데 저도 중소기업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공항이 하나 들어가면 지금은 대기업이 못 들어갔는데 대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생겨요. 그리고 해저터널을 뚫어버렸다 하면은 또 교통이 좋아지니까 너도나도 놀러도 가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건 참 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저희 서울경제TV의 부동산 프로그램을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2021년엔 저희가 먼저 응원을 보내드릴게요. 저희의 기운으로 올 한 해 건강하시고 금빛 행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